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 형편에 맞는 그런 최저임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매년 그냥 그런 성장률보다 훨씬 더 웃도는 두 단위의 그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되면 정말 그 국가 전체라는 입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죠. 참제로 이 문제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실이 정말 지금 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한 신문이 사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전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29일자 신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영업자의 대출이 2배가 증가됐다. 한 천조 정도가 육박을 했다.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994조 2천억 정도를 기록했다. 그런 내용이 빛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바로 엊그제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특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또 오려면 사람을 쏠 수 없기 때문에 가게를 지키다 바로살을 할 수 있습니다. 빛 속에서 천명이 호소를 했는데 자영업자 집회 참석이 지난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게 지난 며칠 전입니다. 6월 21일자입니다. 이분은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원고를 써와서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좀 차등하라는 그런 걸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어제 그게 그냥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2023년도 6월 20일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 2,210원 사용자는 문을 닫으라냐 여러분 저는 막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예 한다고 하면 절대 자기처럼 가게 열어서 안 된다.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음식점인데도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냥 임금 따박따박 받는 것이 지금은 최고다. 임금 따박따박 받는 데가 점점 없어지겠죠. 자영업을 접을 테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겪었죠. 이미 2018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자영업이 상당히 빈사 상태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여러분들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이 비극이 언제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런 시작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IMF 위기를 경험하고 IMF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유럽식의 조합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조합주의 방식의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30대 말에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경제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저 제도가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최저임금 때문에 뭐 마지막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왜 한국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처럼 합리적으로 사대니까 그냥 최대한 뭡니까 올려달라고 나중에 그냥 터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제도가 그 소위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처럼 받아들일 때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쪽으로 이런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방향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경로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방향을 왼쪽으로 딱 그 다음에 못 바꿉니다. 그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경고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밀어붙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를 나가니까 4대 개혁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적 합의체 도출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합의체 도출을 위해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출범시켜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그때 김재중 정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너무나 피 나라가 참 많이 큰일 나겠구나. 이 노사정위원회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 문제만 주목하겠지만 지금 한 2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나라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더라도 막판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이야기죠. 더 올려달라 더 올려달라 더 올려달라 그렇게 갈 겁니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 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갔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유산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죠. 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임금이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임금이 업종불문하고 그냥 그냥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 12,000원. 어? 13,000원. 어? 15,000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조선의 사슬이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 급등, 걱정 커지는 자영업 파산 상태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지갑이 얇아질 거 아닙니까? 최고지상 금융회사에 빚을 쥔 다중채무자가 104조 원 정도가 이르고 연속 10% 정도 연체 상태고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에 연체율이 18%까지 쏟는다고 하고 자영업자율은 금융부채가 1033조고 5차례 원리금 상한 유예가 됐고 오늘 9월 끝나게 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놓고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한번 결정되고 나면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처럼 그냥 그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 얘기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가 합리적인 의사과정을 그냥 배제하게 되면 수십 년을 두고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마 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영업이나 이런 데야 고사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무리하게 밀어붙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갈 때까지 가는 것 여러분 오늘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교육현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하게 됐는가 도둑놈들 유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이게 됐죠 여러분 참 본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거가 공정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의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